공병호 TV의 공병호 광장에 모인 사람들을 지나치게 단순하게 재단해서 비판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광장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서른 최고의원은 8월 18일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참여한 광복절 집회를 미래통합당이 독려했다고 주장하면서 통합당이 국민 앞에 사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른 의원이 억지를 쓰고 있는 것은 대다수 사람들이 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게 일종의 정치 공세다 이렇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서른 의원은 광화문 집회와 통합당과의 관계를 고작 드는 것이 통합당 의원 가운데 참석한 의원 홍문표 의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대답답지 않은 그런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정말 다양한 배경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갔으면 정말 큰일이 나겠다 이런 사실에 강하게 동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일체 그 문제를 다루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강하게 항의하는 사람들이 또 광화문 집회에 모였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또 다른 하나의 공통점은 대부분 미래통합당이란 그런 야당에 대한 그런 기대를 저버린 사람들입니다 야당이 제 역할을 하고 있거나 앞으로 할 가능성이 별로 높아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야당에 대해서 기대감을 완전히 접거나 부분주로 접은 사람들이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구전 날씨에도 불구하고 8월 15일 집회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야당다운 야당의 존재가 없기 때문에 광장의 사람들이 나왔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따라서 서른이나 한병도나 그리고 나머지 더불어민주당의 일부 위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미래통합당이 8월 15일 집회 광화문 집회에 대해 사과할 하 등의 이유가 없고 또 8월 15일 날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미래통합당과의 무슨 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미래통합당에 실망한 나머지 스스로 자구책을 찾아서 광화문 집회에 나왔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다음 질문은 김근식 미래통합당의 당협위원장 유감입니다 김근식 위원장은 8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통합당의 입장을 이렇게 나름대로 정리해서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태극기 세력도 이제 분노를 가라앉히고 야당을 믿고 통합당의 변화와 승리를 믿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8월 15일 날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야당 자체를 아예 안 믿는다는 것이죠 야당 자체를 그리고 통합당이 제대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김근식 당협위원장에게 호소하는 것은 그 시작부터가 핀터가 잘 안 맞는 겁니다 태극기가 나설수록 통합당은 어려워집니다 태극기가 나설수록 통합당이 어려워지든 어려워지지 않든 그거는 미래통합당 사람들이 관여할 바가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는 태극기 집회도 있고 부정성 걸 항의하는 집회도 있고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통상 이야기하는 태극기 집회다 그렇게 단순화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는 않아야 되는 것이죠 이석희 석방 집회가 민주당에 부담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논리가 광화문 집회를 하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모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당신들이 뭘 도와준데 미래통합당이 뭘 우리 함께 도와준데 광화문 집회를 하라 말하라 안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냐 당장 그런 이야기를 사람들이 하고 싶을 겁니다 당신들이 제대로 역할을 했으면 우리가 이게 나오겠냐 이렇게 반문하겠죠 태극기 세력이 간절히 원하는 문재인 심판과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비호감만 양상하는 구태의 난 태극기 집회는 이제 멈추십시오 이것도 굉장히 모욕적인 발언인 거죠 통합당이 더욱 혁신하고 더욱 노력해서 반드시 내년 보궐선거부터 내후년 대선까지 꼭 승리하겠습니다 부정선거 하나 제대로 항의하지 못하는 정권이 무슨 수를 가지고 대통령 선거를 이기겠습니까 선거가 다 조작될 수 있는 판에 광장에 나온 사람들은 미래통합당이 야당으로서 제9시를 전혀 하고 있지 못하거나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야당이 제9시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한 판단입니다 예를 한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부정선거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당 차원에서 당 차원에서 부정선거에 대해 한마디도 뻥급하지 않는 정당이 자기 일을 잘하고 있으니까 그냥 당신들은 가만히 입 다물고 있으라 이렇게 권하면 안 되는 것이죠 바실리아TV의 조슈아님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사전투표만 지역구에서 220만 표 정도가 조작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글을 쓴 페이스북에 글을 쓴 김근식 송파의 당협위원장만 하더라도 송파 병에서만 하더라도 30만 표가 조작되는 단계에서 탈락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가 없었으면 김근식 당협위원장도 국회의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국민의 빼앗긴 표를 찾아주려고 노력하지 않는 야당을 믿고 어떻게 입을 다물고 가만히 앉아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비급한 야당 국회의원들을 믿고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는 이야기가 얼마나 내가 볼 때는 무리한 주장이냐 이야기죠 김근식 위원장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 한 번도 부정선거에 대해서 당신이 입장을 밝힌 적이 있냐 그러니까 다 비급하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사람들이 광장에 나온 시민들은 대부분 미래통합당에 대해서 별반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기대를 접었다는 데 머물지 않고 미래통합당은 한 통속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많은 거죠 이중대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많고 그냥 사쿠라 정당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많은 거죠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의 공정성이 심하게 훼손된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항의조차 하지 않는 그런 야당을 어떻게 야당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다음에는 김근식 당협위원장 같은 경우는 당이 참여하지 말라고 이렇게 권하면 변장을 하고서라도 광장에 나와서 왜 이렇게 날씨가 굳은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전국에서 밤을 새어가면서 이렇게 올라와서 시위를 하는가 이런 것을 한번 현장을 둘러보면서 그냥 태극기 집회다 이런 식으로 단순하거나 뭐 촌스럽다 이렇게 단순화해 가지고 비난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 물론 전체 분위기가 비난하는 쪽으로 가면 그 비난한 쪽에 숟가락을 얹으면 인기를 좀 얻을 수 있죠 그러나 미래통합당은 8월 15일 광화문 집회에 대해서 일체의 나무라거나 거기에 대해서 언급할 자격이 없는 정당입니다 무슨 근거로 자격을 갖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세요 부정선거에조차 한마디도 할 수 없는 정당이 어떻게 8월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한테 그렇게 나무라고 비난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냐 정신들 좀 차리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주호영 위원이 176석을 더불어민주당에 차지한 것은 국민의 민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정신나간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래통합당은 미래통합당 길을 가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광화문 집회하는 사람은 광화문 집회하는 길을 가면 되니까 그걸 비난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해 가지고 그게 참석한 사람들의 순수한 그런 의도라든지 그런 것을 막 그냥 도매감으로 넘기고 하는 그런 것은 옳지 않다는 이야기죠 당신들만 나라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평범한 시민들이 나라가 이렇게 가서 큰일 나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진실을 전하는 온라인 신문인 공데일리를 여러분 한번 방문해 주시고 그리고 영어방 유튜브 채널인 GONG 공TV도 여러분 방문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들을 위한 질문 코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8월 18일 날 방송됐던 좀 잘해라 라는 그런 것을 보고 민유님이 글을 남겼습니다 오늘 뉴스에 온통 다른 이야기뿐입니다 광화문 집회에 한 사람은 코로나 검사받으라는 문자가 오고 해운대 68만 명은 마스크를 안 끼고 잘도 놀고 있던 모습을 보니까 화병이 날 지경입니다 8.25 집회가 있다면 통상 코로나19의 잠복기간은 2주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8월 15일 전후부터 심상치 않더니 결국은 8월 16일부터 대대적으로 속재앙 만들기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특정 교회, 특정 인물, 특정 종교단체 등을 상대로 집중적인 공격이 시작되고 있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신문에는 온통 누구 누구 비난하기로 도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는 좌익이 있는지 우익이 있는지 장수와 특정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집중교를 공격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가득이나 신뢰를 잃어버린 공공기관이나 공직자 발언을 신뢰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들이 무슨 공작을 뿌리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무튼 정확한 그런 정보가 공개돼서 사람들이 진실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모두가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마녀사냥 비슷한 속재앙 만들기 의식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민유님의 멤버십 프로그램의 후원자로 가입하신 분들은 질문이나 댓글을 남기실 수 있고 저는 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공TV, 지오엔지TV, 공병호TV, 온라인시문인 공데이를 통해서 시야와 안목을 계속해서 확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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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